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죄라고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데 이재명 씨는 확신을 하는 거죠.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박해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 의원 총회 발언 조절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 특이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항상 이유를 대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면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일과성 행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을 계속 바꾸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거짓말이 그냥 몸에 베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게 되면 그게 아마 일종의 병명이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특정 상황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특별한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자주 자신의 말과 입장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해나가면서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유형의 인물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것은 검찰 수사는 대선 패배 업보지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씨의 가장 큰 주장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재명의 대선 패배 대선 패배의 업보다 자기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부당한 그런 검찰의 그런 탄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대표로서 의원님들께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240만 표를 쑤셔 넣어도 패배한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이 책이 뭘 이야기합니까 2월 23일 날 나왔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0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두 분이 뭘 이야기합니까 2022년 3부 대통령 속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바닥까지 파헤친 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이 24만 7077표로 승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구별로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의 득표수하고 심상정의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와 함께 전산적으로 넘기는 그 소위 수학적 공식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심상정과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한 퍼센테이지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는 흔히 조작값이라고 합니다 그 조작값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에게 표를 옮긴 그런 가짜 득표수가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짝 정리해가지고 낸 게 이 두 권 책이지 않습니까 240만 표 정도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이동시켰다는 이야기는 절반인 120만 표 정도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빼앗고 그만큼을 꼭 같은 액수를 뭡니까 이재명에게 더해 준 거죠 그렇게 이러면 240만 표를 장난질을 치도 진 겁니다 마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당선했던 용산구의 권영세라는 사람이 1만 7천 표 가까이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을 했지만 680평과 차이로 승리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240만 표를 뭡니까 만졌지 않습니까 이게 주물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어느 미친놈이 여러분들 뭡니까 돈도 안 되는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할 놈들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여러분들 광우나 우럭이나 넙치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정리정돈해 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열심히 여러분 조작했지만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씨가 말은 참 잘합니다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재부족으로 대선에서 패배 이재명 씨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전산조작범들이 실수를 한 거죠 절대 재부족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통감해야 될 것은 선거 사기범들하고 전산조작범들이 부족한 것을 통감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선에서 패배에 우리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온 세상에 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일일이 내게 보고하고 성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허무 명랑합니다 위법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성인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본인이 여기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지 않으려면 어쨌든 마지막까지 재앙을 해야 되니까 재앙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체가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야 되잖아 자기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나는 정치적 박회를 받고 있다 그런 문장을 수없이 뭡니까 자기 함께 되새기게 되면 인간은 어느 순간 뭐죠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악한 놈들이죠 좌파들이 이름도 갖고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조작도 잘하지만 또 뭘 잘합니까 상대방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악당으로 그냥 규정해버리는 그런 것을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검찰을 악당으로 모는데 아주 여러분들 익숙한 거죠 0.73%로 패배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도움을 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뭡니까 262만 평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덮고 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사이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되기 힘들죠 그런 불법을 그냥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는 절대 자기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오늘 월간조선에 특종을 했네요 특종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상시하게 월간중앙조선에 나와있네요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응해가지고 거기서 진술을 했네요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라는 식으로 검찰의 진술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죠 검찰이 거짓말을 해야 될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거짓말을 해야 될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검찰이란 조직은 월급쟁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재명 씨와 함께 여러분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는 숨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인센티브는 항상 중요하니까 범죄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는데도 인센티브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분석해보면 모두 다 표를 훔치는 표를 도덕질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민주당 후보지 않습니까 교육감 후보든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시장 후보든 군수 후보든 구청장 후보든 간에 전국의 모든 곳에서 표를 도덕질하는 표를 훔치는 주체는 민주당 후보인 거죠 항상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국민의힘 혹은 미래통합당 혹은 자유한국당 후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안 하더라도 누가 주범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검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이재명 씨한테 여러분들 뭐죠? 나쁜 죄목을 씌워야 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씨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본인이 관련 없다고 주장해야 될 강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기 나오네 처음에는 민간업자들이 관여하는 이 사업을 이게 제1공단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사업 안에 처음에는 개발사업 일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민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을 결제를 받아가지고 해결됐다 그렇게 이렇게 상시하게 어떻게 이름이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거의 다 옮겼네요 성남시청 내부결제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제를 받는 방식이 일방적입니까 담당 검사가 물은 겁니다 참고인 여러분들 진술을 한 성남시 직원에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식으로 결제를 받은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았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a씨입니다 성남시 직원들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방침 받아라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주체는 정민영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무슨 개발 무슨 담당의 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죠 제1공단 지역이 도시개발공사에 제외됨으로써 이런 결정을 이재명 씨가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화천대유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성남에 떨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의 타인자본 9천억을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제1공단이 제외돼 제1공단 수용보상금 약 2천억을 제외한 7천억만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다 남아있네요 이재명 김나궁 이렇게 부시장 시장 도시개발사업팀장 이렇게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들어주는 조건에 결제하기도 했다 사진은 관련 문건이다 팍팍 밀어준 거죠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상당수 가질 수 있도록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여 원 정도의 확정이익 이전에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5천억 6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요약입니다 기자가 요약을 잘 잘했네요 지금까지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진술 검찰 진술을 종합하게 되면 화천대유 대지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제1공단 분리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설득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결제를 받아냈다 성남시청 내부결제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제를 받은 일대가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제1공당 제적 제외결정은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일일이 내게 보고 하고 성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허무 맹랑하다 이런 내용들이 관계자 진술이나 본인의 그런 결제 문건을 통해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설득력을 갖기 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참 멘탈이 강하기보다도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게 되면은 직장생활하면서 만났던 몇몇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 계속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빡 넘어갑니다 적거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런 정도 상황이 전개가 됐고 이 정도의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마당에 지금도 이렇게 뭡니까 발뺌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런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들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0.73% 24만 7070표 차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밝혀지면 뭐 세상이 다 뒤집어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용자 용기 있는 자면은 그 문제부터 손을 댔으면 나라의 기강을 읽어야 뭐죠 채울 수 있었겠죠 경주 발언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그를 의향이나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3구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뭐 정치판에 오래 지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권성동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장재원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다 그냥 뭉개는 쪽으로 갔겠 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국가의 역사도 보면은 그 당대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 에서는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인생항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거나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권 이후에 자기 선거뿐만 아니고 그 이전 선거까지 모든 문제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냥 모든 것을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많은 부분들이 꼬이게 된 거죠 .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문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 손을 대가 자기 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퇴임 이후에 안전된 거죠 . mb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이후가 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정치 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인 겁니다. 그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정도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을 때 지지자들도 진정한 의미의 지지자들을 따르고 정말 정의의 기치를 높게 세운 그런 분으로 자리매기만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본인이 다 그냥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포기하는 과정에서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에 또 다 비사로 밝혀지겠죠. 그러나 누가 영향을 미쳤건 간에 안 미쳤건 간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본인이 지고 본인이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덮는 순간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현상이나 사물 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이면 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되다. 이면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무슨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걸 넘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넘어 볼 수 있는 것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은 이 사건을 덮은 읍보나 죄가를 많이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